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건요. 나와 나 모두를 더 행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겠다고 덤비는 건 진짜 무서운 건 또 다른 소시오적인 행위예요. 뭐냐면 남한테 이로움을 주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소시오 패스적인 마음입니다. 되게 애고의 마음이에요. 나는 남한테 이로운 사람이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난 존재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거고 불성이 충만한 내 존재가 이미 아름다운 거고 거기서 여섯 장 꽃잎을 피울 때 아름다운 건데 여섯 장 꽃잎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나는 남한테 도움을 줄 때만 의미가 있는 존재야 하면서 자기를 억압하고 있고 그게 또 다른 탐진체예요. 남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어리석음이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나는 사는 의미가 있는데 어리석음. 거기서 탐욕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뭘 줘야 되는데 도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남들이 또 못 알아주면 도울 환경이 안 갖춰지면 화가 나죠. 이게 지금 탐진체의 마음이지 육바람일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남한테 나눠주려면 먼저 본인부터 본인 애고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기도 행복하게 못하는 사람이 누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요. 그런데 자기는 불행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남만 행복하면 된다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되게 자기 파괴적인 이런 사랑은요. 불교에서 말한 자리 이타가 아닙니다. 자해 이타잖아요. 자해 이타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보살도가. 뒷사람들이 그렇게 세게 극단적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자리 이타의 극단적인 모습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거죠. 너무 나를 사랑하는 만으로 남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눈을 빼줘야 될 상황이 돼서 빼주는 게 나도 더 행복해서 빼주고 이럴 수도 있죠. 내 가족한테 내가 눈을 하나 기증해서 둘 다 보면 더 좋잖아요. 서로 한쪽씩 보는 거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주는 거랑 아 보살도라는 건 눈을 빼줘야 되는데 진짜 주기 싫어 죽겠는데 아 보살도를 하필 보살된다고 어제 선언했는데 오늘 눈을 누가 달라고 하네요. 난감하네. 이거 줘야 내가 정톡할 것 같은데 줘야 내가 뭘 할 것 같은데 상급을 노리고 내가 고행을 하는 짓은요. 자기를 파괴하면서 남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또 뭐 득 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걸로 나중에 득을 봐야지. 그럼 이게 탐진치도름이지 무슨 양심이에요. 양심은요. 여러분 그냥 봐도 아름답습니다. 그냥 양심은요.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냥 짠하고 그냥 눈물 나고 하는 게 양심이지 희생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이 하나의 주의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양심주의에서 희생이라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어도 희생이 하나의 주의 주장이 돼버리면 이 사람은 무서운 파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 파괴적인 사랑. 제발 학당에 오셔서도 희생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도 같이 행복해지는 그 길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게 양심이에요. 항상.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러다 보면 그때 여러분이 좀 손해를 봐도 행복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때는. 나도 행복하니까. 기준이 행복이 있어야지 희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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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